3년 전부터 태우는 연기가 사라진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. 쓰레기를 논두렁 등에서 태우지 않고 분리 배출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 결과입니다.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. 흔히 볼 수 있는 논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입니다. 영농 부산물 그리고 생활 쓰레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쓰레기 무단 소각은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. 해남의 한 마을입니다. 이 마을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습니다. 모든 주민들의 동의하에 쓰레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공기가 맑아졌죠. 이제 동네에서는 절대 쓰레기 템 법이 없어졌어요. 마을 회관 옆에는 페트병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연순환센터도 설치했습니다. 마을 뒷산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2년간의 수거 작업을 통해 이제 소량만 남았습니다. 일반 쓰레기들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한 곳에 잘 정리돼 있고 마을 회관에 모여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.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된 것은 귀농한 한 주민의 제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. 저희가 집터를 사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집터 정리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땅속에 묻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보여서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일단 그 토양으로도 많이 흘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태우는 와중에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.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. 3년 전 해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은 인근 다른 마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